반갑습니다. HLB 금일 매동 보시면 외국인 23809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41973주 매도 했죠. 외국인은 들어오고 기관은 외국인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은 어제 들어오고 오늘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오늘 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주들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 쪽에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HLB는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왔죠. FDA 승인 절차를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하면서 자신감을 또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자 시간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자 13일 벌써 이번주도 이제 중순이 지났습니다. 이제 14일 15일 2거래일 남았죠. 자 14일 15일 15일 되면은 이제 엘리바 등기 부분도 마무리 되는 부분이고 16, 17 주말 쉬고 나면은 드디어 이제 이 주는 프리엔디의 결과가 나오는 주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때 프리엔디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네오파마와 조인트벤처 네오레바 설립도 같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 다음주에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시간 잘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상한가 운동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래량이 72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죠. 자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19,800주 사고 오늘 24,248주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팔았는데 사모펀드 9천 금융투자가 12,900주 정도 팔았죠. 기타 금융투자 기타 금융투자 1만 9천 9백 주 정도 나왔습니다.疆은 기타 법인에서 4천 5백 정도 나왔죠. 자 이날도 기타 금융투자 15,700 정도 나왔죠. 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메리츠 종금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 크게 신경 쓸 부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기관계 해서 4만 2천주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먼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 이 HLB가 삼성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이 가격보다도 아래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한 14일 정도 지났죠. 얼마 안 지났습니다. 지금 갈 길은 아주 멀죠. 자 이렇게 14일 정도 지났고 오늘 뭐 2.6% 정도 빠졌지만 외국에는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전반적으로. 자 코스닥 기관 쪽에서 매도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750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은?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장 후반에는 그래도 조금 땡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찌됐건 간에 외인 기관 상끈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도 별로 좋지 않았고 제약바이오도 좋지 않았죠. 자 보시면 알테오젠 7%, 오스코텍 5%, 파멥신 3%, 메디포럼 2%, 네이처셀 5%, 셀리드 3%, 한올바이오도 3%, 셀리버리도 5%, 매지온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9% 빠졌습니다. ABL 바이오도 3%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죠. 오늘 전반적으로 작정하고 제약바이오주 좀 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오늘 뭐 HLB 생명과학이 조금 많이 빠졌죠. 5.3% 다른 바이오주들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빠졌습니다만 조금 더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자 생명과학도 외국인은 6,000주 들어왔고 기관이 3만주 정도 팔았죠. 자 보시면 이 기관들이 오늘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기관이 많이 던졌죠.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관이 20만주나 던져버렸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매지온도 외국인은 매지온 3만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기관이 던졌죠. 자 이렇게 셀리버리도 보시면 8만5천주나 이렇게 던졌습니다. 자 한올바이오도 계속 사다가 던졌죠. 자 이렇게 한번에 제약바이오 한번 크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을 썼다.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HLB 만만치 않습니다. HLB 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공매 세력들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전체적인 그런 그림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 고점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부분보다도 아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밑에서 33일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기간 조정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이 나올 날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일주일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 해서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7일 정도 남은 수준이다. 거의 다 왔죠. 시간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계속 가져야 되겠죠. 자 보시면 자 FDA 절차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감을 딱 보면은 또 자신감이 딱 장착이 될 겁니다. 자 FDA 업무를 해본 사람은 아는 내용이죠. 국내 무식한 애널들은 모릅니다. 이 실무에 대해서 그냥 고매도나 칠 줄 알았지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지 뭐 이런 거 모르죠. 자 FDA 절차를 보시면 프리엔디에 미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미팅이 리젝이 되거나 즉 거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받아들여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그렇지만 이 프리엔디에이가 거부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자료를 이 FDA 쪽으로 보내죠. 자 그 많은 자료를 한 달 동안에 FDA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한 달 되기 전에 이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날짜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젝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신청 후에 60일 정도 후에 미팅이 잡히는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딱 60일 되는 날짜에 딱 잡혀서 프리엔디가 진행이 끝났습니다. 신청 후에 30일 이내에 회사는 임상패키지 자료를 제출을 하고 30일 동안에 FDA 임상팀은 자료를 검토를 하는 거죠. 아주 뭐 세세하게 검토하겠죠. 30일이나 검토를 하니까 FDA 승인이 뭐 장난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FDA가 임상패키지를 모두 검토하고 임상에 문제가 있거나 임상 성공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틀 전까지 회사에 안 되겠다. 이러면서 미팅 취소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었죠. 미팅이 잘 진행되고 벌써 시간이 2주나 흘렀습니다. 자 이제 2주 넘게 흘렀죠. 이제 나올 회의룩이 나올 때가 이제 거래일로 따졌을 때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HLB 미팅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3번항에서 임상패키지 모두 검토 후에 문제가 없으면 취소 통보를 하지 않죠. 자 문제가 없어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았고 미팅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NDA 파일링까지 무난하게 다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뒤에 FDA NDA 신청을 하게 되면 시판 허가 되는 가능성이 85.3%입니다. 그리고 14.7%는 조건부 시판 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NDA 들어가서 파일링이 되면은 시판되는 것은 100%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 대한민국 1호 회사가 HLB가 되는 부분은 100%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면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건부가 될지 시판 허가가 그냥 날지 이런 부분이지만 시판 허가가 되는 것은 100%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그냥 시판될 가능성이 85.3%이기 때문에 조건부 시판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들이 아주 잘 나왔죠. 아주 잘 나왔습니다. PFS 데이터 같은 부분 보면 아주 좋죠. 자 이런 부분 딱 보면은 딱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죠.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글로벌 항암 신약 대한민국 1호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시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회사가 항암 신약 1호 회사가 되면은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노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항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블록버스터 글로벌 항암 회사 1호 회사죠. 자 주가가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났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계속 보면 되죠. 자 인내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자 인내의 결과는 이런 거죠. 1억 투자해서 몇 년 기다리면 10억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크게 기업의 가치가 성장 가치가 황골탈퇴하는 그런 강력한 재료를 가진 그런 주식은 이렇게 기업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항서지와 리보세라니 가지고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면 되죠. 그리고 외국인이 또 오늘 샀죠. 기관들이 아니야 아니야 얘는 FDS 승인 안 할 거야. 아니야 승인 안 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무슨 소리를 하냐 FDS 승인은 100%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지금 스탠스죠. 자 그리고 이 공매 세력들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렸을 겁니다. 이제 상한가 매도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 불법 공매도 이런 부분을 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공매치려면 50%짜리 정정당당하게 50% 이자 내고 그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항상 명심을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